이거야. 어. 파이팅. 파이팅. 으. 아. 아.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 주시겠어요. 저는 머리하는 형 조연입니다. 평소에 화장은 자주 하시나요. 근무를 해야 되니까 뭐 매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챙겨서 많이 하지는 않네. 그냥 피부가 눈 아이라이너. 아이라이너, 기본적인 것들 요번에 바비브라운에서 어떤 제품들을 추천 받은 걸로 알겠는데요 음 일단 요거 바비브라운에서 나온 스킨 파운데이션인데요 쿠션 타입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요? 쿠션 타입으로 아 쿠션 타입일 거 아시겠다고요 편해서 빨리 끝났어요 채도 펜슬 타입인데 바르면 약간 파운델이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요런 컬러는 처음 써봤는데 모주 컬러 그 다음에 요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립 다섯 가지 그리고 요것도 여기서 바비브라운에서 처음 써봤는데 나름은 괜찮은 거 같아요 어때요? 사용감이 어때요? 제가 좀 촉촉한 걸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건 촉촉하게 잘 걸리고 발색력도 되게 좋다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괜찮은 거 같고 요거는 새로운 방법을 해볼 수 있을지 싶어서요 어떤 새로운 방법이요? 항상 트리거를 쓰면 브라운안는 골드 위스터만을 쓰는데 온전에는 제가 어울릴 거랑 패드랑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어울리는 거 같아요? 네 계속 사용을 하실 거예요? 네 채도랑 이거 치프 립은 한 번씩 사용할 거 같아요 사실 요거는 약간 제가 쓰기에는 저는 다름 너무 커서 전혀 안 하는 병이라서 쿠션 하나로만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 커버력은 조금 약한 거 같아서 요거는 주가 보면 수정도 있는 건가? 하영 코치님이 생각하는 좋은 메이크업이라고? 손은 비차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손에 어느 정도 좀 맞고 나 닿는 모습이 제일 좋은 가정법이에요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면 큰 종류들만 가지고 이거를 효과하게 좀 그렇지만 그냥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정말 정말 열심히 쓰겠습니다 정말 많이 쓸 것 같아 기사Á 안녕 고맙습니다 끝났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러폰